다음으로 세 번째 연사이신 세명대학교의 황영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주로 핵심 연구 분야는 세포신호전달 그리고 세포주기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대학에서 피부생활학연구 주로 기능성 화장품 소재에 대한 효능평가 타이트정션, 피부장벽 그리고 피부염증 질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요 펩타이드 등 화장품 소재 발굴과 기능성 효능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2017년부터 이대목동병원 피부과 임상연구센터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황영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는 건선 스킨 모델에서 브라질린의 항염 활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명대학교 황영서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이번 발표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더 폭넓은 교류의 시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Anti-inflammation Activity of Brazilian Human Psoriasis Skin Model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표피층이 있고 그 안쪽에 진피층이 있으며 가장 안쪽에는 피하지방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품을 연구할 때 관심을 갖는 분야는 화장품이 도포되는 즉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표피층에 대한 그림인데요 표피층은 크게 네 가지 층으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베이자레이어 즉 기저층에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까지 이렇게 네 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저층에는 피부 줄기세포들이 많이 존재해서 이 각질층까지 분화 과정을 통해 각질이 되면은 각질에서 결국은 다시 탈각이 되면서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줄기세포가 각질세포로 탈각되는 과정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쏘리아시스 그러면은 건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건선이라는 질환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건선이라는 피부질환은 대략 한 유병률이 한 3%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기준으로 보면은 약 150만 명 정도가 건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건선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잘 낫지 않은 만성 염증 피부질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표피층이 매우 두꺼워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질이 벗겨지는 그런 특징과 그다음에 붉게 홍반이 생기는 그런 특징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건선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TH17이라고 하는 세포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장벽의 이상이 이러한 건선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면역 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이 관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면역에서 건선을 이해하려면 보통 T세포의 기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외부의 항원이 우리 인체에 침입했을 때 보통 덴드리틱 셀이라고 하는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활성화되면서 네이티브 CD4T 셀이 자극을 받아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CD4T 셀이 분화되면서 TH1, TH2, TH17까지 다양하게 분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분화기 전에 중요하게 관여되는 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입니다 특히 이 건선 피부염에서 중요하게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들은 TNF-α, 인터페론, 갯마, 그리고 IL-17과 같은 사이토카인이 건선 유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결국은 이 면역체계와 피부를 이루고 있는 각질 세포 사이에 서로와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건선 피부염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엔티젠 프리젠팅 셀에서 항원이 노출되게 되면 CD4T 셀이 활성화되고 그때 TH1부터 TH2, TH17까지 다양하게 세포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TH1 세포에서의 TNF-α 사이토카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TH17이 결국 건선 유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TH17에서 분비하는 인터루킹 17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인비트로 건선 시험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독자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러 문원들을 참고해서 그런 인비트로 시험 모델을 구축했고요 그럼 어떠한 건선 치료제들이 현재 개발되어서 적용되고 있는지 그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건선 치료는 크게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관점에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크림제나 오인먼트 같은 도포하는 방식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자외선에 의한 그런 치료법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서 바이타민 D 합성에 관여하는데 이 바이타민 D가 건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드럭이나 이런 어떤 의약품들에 대한 치료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건선과 관련된 인자들에 대한 그 항체들이 치료제로 개발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IL-17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항체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항체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이 현재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건선에 대한 시험 모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NF-α, 인터루킨-17A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것들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주로 오늘 말씀드릴 브라질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저희가 한의과대학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의보감이라든지 본초강목이라든지 거기에 소개된 약재들 이미 검증된 약재들 그리고 처방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저희 연구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스크린링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찾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소목입니다 소목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소목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콩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저기 심재라고 하는 부분에 저렇게 약간 붉은색 빛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목이라고 하는 소목의 심재에는 저런 브라질린이라는 성분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색을 띄고 있습니다 사실 소목의 심재들은 천연 염색을 할 때 붉은색, 분홍색을 염색할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질린의 구조를 보시면 에스트로겐 구조하고 아주 유사하고요 폴리페놀 구조 중에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알코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도 잘 녹는 친수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브라질린은 항산화, 항균, 항염 활성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브라질린은 소목에 특히 심재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메이저 컴파운드이고요 그리고 붉은색 염색약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Antibacterial, Anti-inflammatory activity, Anti-allergy, Anti-acadene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항염증 활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른 선행연구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고자 싶었던 것은 건선이라는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이 브라질린이 그런 효과를 보이는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브라질린에 대한 항산화 효과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가능성, 개발 가능성을 미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리아시스 스킨 모델을 통해서 브라질린의 항염증 활성을 어떻게 저희가 규명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어떤 연구가 이제 완료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떤지 파트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 TNF 알파에 의해 활성화된 핵캠 모델에서 연구하는 결과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메소드는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포 독성에 대한 안전성 연구, 그리고 세포 장벽, 피부 장벽에 대한 실험 기법 그리고 리얼타임 PCR, 그리고 웨스턴 블락 이런 4가지 방법들이 주로 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이 세포는요 표피층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그런 세포 주 케라티노사이트인데요 핵캣 셀라인을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연구에 앞서서 저희가 TNF 알파 사이토카인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을 확인했습니다 약 20나노그램 퍼 엠엘 정도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관찰되지 않아서 저희가 적절하게 20나노그램의 조건으로 모든 실험에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브라질린과 TNF 알파을 공동 처리한 조건에서는 대략 7 마이크로그램 퍼 엠엘 브라질린의 7 마이크로그램 퍼 엠엘 농도까지는 세포 독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농도를 저희가 7 마이크로그램 퍼 엠엘 농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각의 염증 마커들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RT-PCR과 웨스턴 블락팅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 유발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테루킨1 알파와 베타에 대한 결과인데요 브라질린이 처리가 된 시험군에서는 사이토카인 레벨을 의미있게 유의성 있게 억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루킨6와 8 그리고 TNF 알파 콕스2 등도 브라질린에 의해서 발연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제시스 모델에서 스테트리와 CCL20라고 하는 케모카인들의 변화가 또한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CCL20에 대한 MRN 레벨을 확인한 결과 의미있는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단백질 레벨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염증 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자인 아이카파비, NF-카파비 발현을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이카파비도 인산화된 아이카파비가 농도 의존 쪽 방식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NF-카파비의 변화는 크게 관찰되지 않은 것을 봐서는 아이카파비 의존 쪽으로 아이카파비를 조절함으로써 항염 활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카파비의 업스트림에 위치하고 있는 AKT에 대한 변화도 관찰했습니다 AKT의 인산화도 농도 의존 쪽 방식으로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러한 NF-카파비 패스웨이 뿐만 아니라 메카이네이즈 패스웨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얼크, 그 다음에 JNK, P38에 대한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얼크의 변화, 그리고 JNK 변화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브라질리는 아이카파비, NF-카파비 패스웨이 뿐만 아니라 메카니지 패스웨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38도 마찬가지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포스포릴레이션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건선의 중요한 트랜스크레이션 팩터로 알려져 있는 스텝3에 대한 변화도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텝3도 브라질린에 의해서 포스포릴레이션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TNF-α로 스티믈레이디된 핵캐셀 라인에서의 브라질린의 효과를 우리가 관찰한 결과로는 다양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들의 변화가 유의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인비트로 실험 모델이긴 하지만 브라질린이 건선 치료제로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실험에서 우리가 피부 장벽 변화 피부 장벽 강화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는 실험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TER 어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TER 어세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브라질린이 이런 피부 장벽의 강화에도 의미 있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TNF-α 모델에서 브라질린의 항염증 활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TNF-α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선을 유발하는 데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아까 TH17에 의해서 분비되는 IL-17A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된 해켓 모델에서의 브라질린의 효과까지도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3종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칵테일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단독 처리한 것보다도 3종을 처리한 것이 조금은 세포독성이 전홍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 농도를 7이 아니라 3ppm 3μgmL 농도로 잡고 모든 실험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L-17A의 단독 처리에 의해서 활성화된 IL-8과 CCL-20의 발연량이 감소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백질 레벨 스테트리 발연량도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루킨-17A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3종 칵테일 조건에서 사이토카인들의 발연변화를 확인하였는데 특히 CXCL-8 IL-8과 CCL-20의 발연량도 의미있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종 칵테일 조건에서 인터루킨-1 알파-베타 그리고 IL-6 그리고 TNF-알파의 변화도 관찰한 결과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TNF-알파 단독 처리 조건과 유사하게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스테트리 발연량도 마찬가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ICAP-AB 그리고 IKK 변화 또한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맵카인에이지 발연변화를 좀 봤는데요 JNK의 발연변화 그리고 JNK까지 봤습니다 JNK 3종 칵테일 조건에서는 특히 JNK 발연변 감소가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파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목의 유효성분인 브라질린은 TNF-알파로 유도된 핵캠 모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대부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RT-PCR이나 웨스턴블라팅을 통해서 mRNA 레벨 그리고 프로틴 레벨을 관찰한 결과 ICAPAB 그리고 AKT 단백질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특히 맵카이네이즈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소리아시스 유발과 관련된 밀접화와 관련된 스텝들이 CCL20 조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TER 밸류를 통해서 스킨 배리어 즉 피부 장벽의 강화 효과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결과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고도화된 시험 모델 즉 동물 시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추가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선 치료제까지 저희가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장품을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러한 동물 실험이라든지 인체적형 시험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이러한 동물 실험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의약품과 달리 인비트로 실험과 그리고 바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소재를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갈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는 좀 더 정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브라질리는 결국 우리가 이제 실험한 이 시험 모델에서 TNFα 알파로 인해 유발된 그러한 신호기전을 대부분 정말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들은 결국 브라질인데 강력한 항영 활성에 대한 기능이 규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2021년이죠 네 이렇게 두 개의 페이퍼로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행하지 않은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건선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면역 조절에 의한 항염증 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아토피 피부염 모델이라든지 다른 피부질환 모델을 통해서 검증해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의약품과 화장품은 법적 근거에서부터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의약품은 효능을 더 중요시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효능보단 안전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약품을 타겟팅한 어떤 소재들을 화장품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입니다 그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에 적용한다면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 지향하는 것에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장품 쪽에서는 동물 실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생각을 갖고 동물 실험을 한다면 향후에 화장품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타겟팅을 먼저 정하고 연구도 그거에 맞게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저희가 직접 뭐 해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 그거를 뭐 그렇게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아까 기능성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는 이 미백에 대한 효과도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미백 기전과 염증 기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메카이니지 쪽의 시그널이 상호 관련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예측해 본다면 이런 메카이니지 조절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다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염증 그리고 미백 효과까지 다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신호전달 조절 기전에 관여함으로써 그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